일단 대를 잡고 제가 먹어봅니다 치즈가 있으니까 덜 맵네 맛있다 치즈가 늘어나는 거 보소 여기 치즈가 이렇게 감싸있죠 이렇게 치즈가 감싸있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치즈 먹는 맛도 있고 치즈와 함께 맛있다 실한 거 보소 요거를 제 손이 막 빨갛빨갛한데 쌈장 오지게 찍어서 요 자태로 바로 그냥 입으로 직행 버스죠 여기다 이거 딱 한 번 뜯고 소주 한 잔 먹으면 대박인데 막걸리나 족전이죠 족발을 얇게 점여서 동그랑땡이나 전을 전처럼 한 거 족전 쫄깃쫄깃해요 여러분 족전 먹어보면 막걸리가 그냥 들어와 있고 아 내 족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 개 중에 안 된대 일주 만에 주우라고 했어 일주 만에 스펀지에서 아 세 개밖에 없는데 아니 오늘 세 개밖에 안 좋거든요 진짜 일주 만에 주워야 될 같아요 이상한 잡돌 없어 아 시부아 설마 잡돌 있겠어 아우 없.. 없어요? 깨끗해요 네 깨끗합니다 아.. 요거 좀.. 아.. 요거 좀.. 약간 불안하겠네 겐중.. 아.. 국수 먹고 싶어서 그래요 국수 먹고 싶어서.. 아.. 아.. 씨.. 아.. 맛있다 이 와중에 깐따님이 쓰는 물짓을 싱니 않나요? 상극해요! 씨.. 랄놈아 아.. 당연히 식었죠 좀 식은게 아니고 당연히 식었지 식은게 아니고 사갔다고 씨..랄 새끼야? 으악! 아우 딸아 왜그러냐 진짜 아깝다 왜 사람 밟으면서 노냐? 아.. 매워 야 손까지 매워 손까지 존나 맵게 생기지 않았냐? 아.. 매워